네, 그 다음에 다 되신 것 같은데 커피잔 한번 그려볼까요? 커피잔 커피잔도 마찬가지로 절반만 그리면 되죠? 절반만 그려서 나머지는 리플레트 시키는 걸로 그래서 얘를 갖다가 두께가 좀 있게 슬쩍 올려두시면서 이렇게 올리면서 나름대로 단은 좀 넓어야 되니까 그쵸? 조금은 넓게 모서리는 둥글게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는 면적이 넓으니까 좀 낮게 그렸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면으로 처리해줄게요 네, 면으로 처리해준 다음에 에펙에서 3D에서 네, 리볼브 프리뷰 체크해서 이런 접시를 만들었어요 오케이 눌러주고 얘를 이렇게 갖다 놓은 다음에 뒤로 넘기면 되겠죠? 컨트롤 x 컨트롤 b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맞춰두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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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는 별 폭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어 필터에서 네 필터에서 아니 필터가 아니라 파일에서 파일에서 New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네 넓이는 700 그리고 높이는 한 500 정도 한번 열어볼까요? 700에 500px 정도 열어주시고 OK 적용하시게 되면 네 캠퍼스가 열리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어제 웨이브에서 네 웨이브를 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모양을 만들어 봤었는데요 어 그런 어떤 웨이브를 이용해서 어떤 뭐 폭탄을 갖다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레이어를 추가하시고 네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리고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Shift키를 누르고 들어가시게 되면 정원을 그릴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정원을 그리시구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칼라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에디트 필로 예 포그라운드 칼라로 채워넣고 예 어제는 그 웨이브를 어떻게 줬어요 그냥 일자로 그죠 일자로 줬었죠 일자로 주고 웨이브를 줬었는데 동그라미에다가 웨이브를 주고 해봤더니 안된다고요 그죠 예 아마 안됐을 거예요 아마 예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어떻게 나오는지 네 필터에서 디스토트에서 요안에서 웨이브 예 웨이브를 갖다가 어제 너무 크지 않게 좀 주고 그 다음에 예 비슷하게 맞춰 주면서 그 다음에 얘도 수치를 갖다가 예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뭐 대략적으로 만들어 봤어요 아래위 같게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선택하시고 오케이 오케이 누르게 되면 예 되기는 되는데 네 되기는 되네요 예 조금 예 좀 뭔가 어색하게 가끔 있는데 예 근데 보면은 어떤거는 뾰족하게 잘 됐어요 그죠 근데 어떤거는 보니까 약간 좀 구겨지네요 그죠 예 약간은 좀 구겨진 듯한 효과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요렇게 조금 어색하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요렇게 하지 말고 레이어를 다시 추가하고 예 직선으로 만들어 볼게요 어제 우리 했던 것처럼 어 사각 선택도구로 예 사각 선택도구로 끝에부터 네 끝에부터 이렇게 넓게 예 크게 만들어서 색상을 한번 채워넣어 보도록 할게요 어제하고 똑같이 에디트 필에서 포그라운드 컬러를 일단은 이렇게 채워넣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선택 해제하고 그 다음에 필터 들어가서 네 웨이브를 갖다가 적용을 시켜주는데 네 아까 적용시켰던 웨이브를 직선에다 적용시켰더니 제대로 나와 이제는 네 뾰족뾰족하게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볼게요 좀 더 크게 해주려면은 필터에서 디스토트에서 네 애를 갖다가 네 웨이브에서 수치를 갖다가 트라이앵글하고 좀 크게 네 조금 더 크게 이만큼 올려놨어요 그리고 OK 누르게 되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더 요렇게 예 좀 크게 만들어진 걸 할 수가 있을 거에요 그리고요 얘를 어떻게 해주냐면 주면 되나면요 여러분들이 배운 필터 있죠 필터에서 디스토트에서 폴로콜라디넨트 이게 어떻게 해요 둥글게 말해요 네 조금 전에 예 선택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라소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조금 전에 선택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는 어 어 라소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를 라고도 해요 올가미 툴 이 라소 툴을 선택을 하시는데 어 위에 사각과 원형하고 다르게 얘는 자유로운 선을 그릴 때 쓰게 돼요 예 선택을 하고 내가 드래그 한번 해볼까요 어 나름대로 예 그냥 자유롭게 선택하고자 할 때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네 요런 식으로 그래서 라소 툴은 뭐 꽤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냥 내가 필요한대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네 선택을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 라소 툴을 꾹 누르게 되면은 폴리곤 라소 툴이라고 나와요 폴리곤 폴리곤 폴리곤이라는 말 자체가 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각으로 만들 때 얘는 드래그하는게 아니라 클릭하게 돼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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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고 클릭하고 움직이고 클릭하고 움직이고 클릭하고 움직이고 클릭하고 반드시 시작점으로 돌아와서 클릭해줘야 연결이 돼요 이렇게 선택이 돼요 다시 해볼게요 클릭 이동하고 클릭 이동하고 클릭 이동하고 클릭 이동하고 클릭 이동하고 클릭 이동하고 클릭 시작했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클릭 이렇게 해주셔야지 폴리곤 라소 툴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클릭 툴이 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